스텔라 정 디자인이 맞네. 정수석 디자이너 해명해 보시죠. 세상에. 벗겨도 어떻게 이렇게 그대로 벗겨요? 라인, 디테일, 스타일까지. 제품화됐을 때 적합한 재질과 색감까지. 정수석 디자이너 안 그래 보였는데? 양심이 없네. 확실한 증거 나올 때까지 정수석 디자이너한테 예의 지킵시다. 표절 아닙니다. 제작품입니다. 증명할 수 있겠어요? 스텔라 정 만나게 해주세요. 그럼 밝혀지겠죠. 엄만하네. 스텔라 정 얼굴 본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알고 숱 쓰는 거 봐. 그래, 나도 보고 싶다. 나도 보고 싶다, 스텔라 정. 표절이라니. 천하패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. 표절 아닙니다, 회장님. 표절 확실합니다, 회장님. 스텔라 정을 데려오는 수밖에 없겠는데요? 그래, 그 수밖에 없겠다. 스카우트를 하시겠단 말씀이세요? 벌써 스카이 그룹에서 90%나 허락을 받아냈다는데. 10% 남았네. 어떻게든 스텔라 정을 천하패션 디자이너로 데려오겠습니다. 동남아 패션 시장에서 최대 이슈 메이커가 스텔라 정이라지? 스텔라 정 자체가 브랜드입니다. 잡아. 그래야 마침 진행되고 있는 동남아 패션 시장도 천하패션에서 잡을 수 있지. 네, 맞습니다. 내가 경쟁시킬 거 좋아하는 거 다들 알고 있지? 설 부회장팀과 서의사팀이 한번 경쟁해봐. 성공하면 상을 줄 것이고 실패하면 벌을 줄 거야. 날 쳐내기 위한 그물이겠네요. 이번에야말로 설 유경이 날개를 꺾어버릴 수 있겠어. 정혜수는 스텔라 정 데려오면 그때 가서 시집이비 따지자. 네, 알겠습니다, 회장님. 유인아 부사장, 당장 따라와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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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